김혜자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추억했다. 1월 11일 방송된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 이하 유퀴즈 176회에서는 인생 드라마 특집을 맞아 배우 김혜자가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김혜자는 남편이 어떤 분이 하냐는 질문에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답하다. 눈물을 보였다. 남편 얘기하며 눈물이 난다고 밝힌 김혜자는 돌아가신지 오래됐다. 정말 좋은 사람이다. 매력 있고 아무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갈 때도 남편이 어떡하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라고 그랬다. 이제 나 다 할 줄 알아요. 걱정마요 라고 그랬다고 회상했다. 이어 그분이 아프고 그러니 저는 축에 부에 한문으로 쓰는 게 참 멋있지 않나. 남편이 써줬다. 저는 멀쩡히 학교 다니고도 한문을 잘못 써줘. 나 이거 많이 써줘. 자기 없으면 어떻게라고 했다. 정말 이만큼 써주고 갔다.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. 그런 것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얼마나 찰떡선이가 없냐. 아픈 사람에게 그것 많이 써달라고. 자기 없으면 안되를 표현하려고 그랬다고 말해 뭉클함을 자아냈다. 한편 김혜자의 남편은 지난 1998년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. 슬아의 일 남일날을 두고 있다.